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현지시간 16일, 인플레이션이 2%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 경제가 견주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세 달간 물가 지표마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파월 의장도 통화 긴축 선호하는 매파적으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파월 의장은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파월은 최근 지표는 견주한 성장과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준다면서도 동시에 올해 현재까지 2%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. 파월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일 때까지 현 5.25에서 5.50%인 기준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앞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세 진전을 전제로 연내 3회 금리 인하 방침을 시사해 왔습니다. 기상캐스터